국화과에 속하는 12종 전 세계에 2만 3천여 종이 속해 있어 속시식물문에 속한 과 가운데 난촉과 다음으로 종이 많다. 가장 큰 속은 금방망이속 베르노니아 속 등이다. 국화과는 또한 변화가 많은 과이며 완전히 야생화가 된 외래종도 많다. 대부분 초본 또는 관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목이나 기어오르는 식물이 되는 것도 있다.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 역사가 가장 오랜 꽃이며 사군자의 하나로 귀히 여겨왔다. 잎은 어긋나거나 마주나며 모양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기꼴로 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여러 개의 꽃이 모여 두산꽃 차례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총포라고 불리는 다수의 포협으로 둘러싸여 있다. 꽃은 양성화 또는 단성화로 때로는 암수 땅그루가 된다. 꽃뿌리는 붙어 있으며 그 끝은 4에서 5갈래로 나뉘어 있다. 꽃받침은 많은 종류에서 실 모양의 가털로 바뀌어 있다. 수술은 때로 4개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5개를 가지고 있다. 이때 수술대의 밑부분은 꽃통에 붙어 있으며 꽃밥은 원통 모양으로 합쳐져 암수를 둘러싸고 있다. 시방은 하위이며 안에는 1개의 방이 있는데 그곳에 1개의 미시가 만들어진다. 양성화의 암술은 보통 끝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다소 가는 털이 나 있다. 열매는 수가가 되며 벌어지지 않는데 그 끝이 부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국화목의 개통분류이다. 대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화과의 분기도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개통분기도에서 다이아몬드는 조금 약하게 점은 약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2002년 파네로와 펑크의 연구에 기초하고 2014년 갱신된 국화과의 개통분류이다. 국화학과와 치커리학과, 엉검피학과, 멸가치학과의 4개 아과가 전체 국화학과 식물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아과는 일부 식물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기도 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